지난해 독일에 역전당한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내년에는 인도에도 밀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5년 인도의 GDP는 4조 3,398억 달러로 일본에 4조 3,103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IMF의 전망치로는 2026년에 인도가 일본의 GD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역전 시기가 1년도 앞당겨졌습니다. N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와 기준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